안녕하세요. 카이시가 같이 2시간이 맞았어요. 저 같이하고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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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친구 한 번이세요? 네. 팬들이 두 분이 각광남이 같이 있는 걸 다시 물어봤는데 잘 다 모르는 거실까봐요. 아무래도 스케줄이 지금 잘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어제 카이시가 신인이네요. 사실 제가 먼저 들어 볼게요. 나는 너는 왜 주나? 하하하 하하하 아니까, Massachusetts. 이건 여기 이 고추 거짓말 공간장 젠가 롱